너 확실히 따뜻했지? 내가 오줌으로 가르쳐 한다가 내가 개그 모르고 그냥 개그 모르고 그냥 튀었어 모를거야 잘했어 야 여기 밤에 오니까 야 기가 막히다 진짜 미쳤네 오늘 내 한 번도 쫙 빼는거야 시끄러워 아무리 자기들 피를 맞히는거야 너 분명히 안걸렸다고 했잖아 이게 하는 일마다 정말 정말 같은 남자로서 너무 치사한거 아니야 이거 넌 유부남이잖아 나 마치술도 안마신거 알았어 알았어 야 일로와봐 야 너 저기 하마 하마 그냥 데리고 가는거라 하고 딴 놈들아 전부 음막에서 뻗으자니까 걱정마 확실해 맨날하고 날파리가 자빠지자는거 보고 나왔다니까 분명하지 그렇다니까 정말이야? 그럼! 확실하지? 걱정마 형! 자다가 깼어 놔두어 날 샜다 오늘 끝났어 애써서 떼왔는데 언제 밖에 야 너네들은 말이야 오랜만에 형들이 만나면서 술 한잔 할라 그러는데 거기서 자빠져서 자고 있으면 안되냐? 그럼 안되지 우리 주걸도 같이 죽고 사나도 같이 살아야 되는거 아니오? 저 조수형 이왕 왔으니까 같이 놀자 그래 야 너구랑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너구랑 할 수 없지 뭐 메뚜기는? 메뚜기요? 킹스타일 수랄이 만나러 갔어 아 이분은 일단 하나 줄었다 치지만 이 많은 시끄러들이 어떻게 공짜 술을 먹어 독기형이 여기 자주 오지? 근데 왜? 야 뭐 좋은 생각 있냐? 또 싸워먹어 그럼 나 안 볼거야? 시나야 니가 행실을 똑바로 잘해야지 내가 뭐 나름 쟤까랄 때부터야 니 코장이건 쪽바랭이건건 남의 땅에 와갖고 잘났다고 깝죽대는 것들은 두 눈 뜨고는 못 보는 사람의 딸이야 한눈인데? 넌 나가 이거라잇! 안 나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나 참아 말이야 바로 말이지 귀 눈 안 잡는게 내 잘못이야? 내가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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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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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같아 아니 너 여기 왜 왔어? 형 큰일 났어 빨리 가자 너 무슨 일이야 뭐 쌈났어? 아니 큰일 났어 내가 진짜 나 따라와 빨리 아 진짜요? 빨리 한거야 쌈낭이지 너 형 형 왔어 왔어 여기 다들 왜 모여있어 또 접대처럼 나 끌고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라고 그러지 아니야 인마 넌 진짜 큰일 났어 하마니가 얘기해봐 야 도끼 너 사람은 매사에 입조심을 해야되는데 너는 실수를 했어도 큰 실수를 했더라고 뭐 내가 뭐 너 종로서에서 아직 연락 안 왔니? 종로서? 아니 경찰놈들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데 자유당 자유당? 아니 내가 자유당인건 온천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어디서 아이씨 형이 자유당 썩었다고 막 떠들고 다녔잖아 오늘도 그 명화관 뒤에서 벽뽀 찢으면서 그랬잖아 그런데 야 그놈들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? 엠마 그거 말이야 그거 크게 걸린대 한 2년은 살아야되나 보더라 아이 까짓거 빵에 들어앉는건 별건데 그 센세이 센세이 개한테 몇 타작 당해서 견디는 놈이 드물다 아 그러니께 그걸 어떻게 그름들이 알았을까? 형이 너무 떠들고 다녔어 야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날파라? 무쇄성 어떻게 손 좀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아 그거 즉 하마 니가 얘기해 봐 아니 저 너구리 너구리가 얘기해 그런 말이야 응 아 관두자 아니 너구리 형 그러지 말고 속소연이 속소연이 말 좀 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너 에이 오해일거 같은데 아냐 아냐 너구리 형 형이 날 잘 몰라서 그려 난 오해 같은거 모르는 놈이여 그러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럼 뭐 일단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보자 어 그려 일자랑 앉다 길거나 보니 기효이 나약 성고 배믁 likes 한잔 이번엔 도 밥봉지랴 삼진자리 중하로다 옷자라 한자라 들고나고 좋다! 오 잔잔 가는 잔 좋고! 소가들도 괜찮고 환영도 달려간 잔잔 야야 날 뻔하다 날 있잖아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대목 있잖아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가 제일 좋아 형 어쨌든 오늘 진짜 잘 먹었어 그래요? 야 근데 너는 술 한 모금도 안 먹고 좀 서프겠다 아이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? 그 부재성 너구리성 저기 있잖아 아무쪼록 아무쪼록께 내가 다시 한번 당부를 허는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럼 앞으로 절대로 그러는걸로 안했다 안했다 고마워 야 저기요 저기요 여기들 면발은 면발은 내가 경찰서 아무 말도 못하게 꼭 맞겨지자 그래요 그래요 나를 뻔하다 너 진짜 안 고마워한다 야 밤길 밤길 조심해 빠이빠이 빠이빠이 달려간다 아 진짜 잘 아유 성님! 그지 새끼들하고 멍하는 짓이야 아니 성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요 무슨 싫어하는 거야 아니 성님 술값 걱정하지 마요 내가 외삼으로다가 다 걸어놓고서 다 해결했으니까 성님 아무 걱정 안 된대요 내가 이거 신용 하나 끝내주자 아니요 성님 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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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ved enough 거기 앉아 성님! 그 가슴 값이 얼마나 달 merch 내가 그렇게 때 내건가요 너 이 거진 새끼들 안가 너 언제 젊을래? 속을 데가 없어서 거지 새끼들한테 속아야